병속에 타락 왔죠 무장을 배나 시킵니다 짠짠 뭐임? 결론급소 뭔데 뭐냐고 타락은 갓카드니깐 괜찮을 수도 있어 첫 턴에 타락을 써야 된다는 게 좀 뭐해 뭐해 퀸 숙성 하나 하자 숙성은 괜찮은 카드인가 뭐야 숙성은 resign 이거 축성이 살렸네 이게 인기 결론 개인기 정말 쇠고의 조합이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대툰 내돈내산 대삼의 눈 왓츠왓 너무 센데 역시 타락이야 무예를 먼저 쓰자 마요도 좋긴 한데 시드마지망 마요였다고 합니다 하닛말고 염원이나 전지 이런거 하닛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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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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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점수인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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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힐각이 안나오는데요. 어차피 나도 안죽네. 힐각이 안나오는데요. 힐각이 안나오는데요. 힐각이 안나오는데요. 망치가 낫긴 할 듯? 힐각이 안나오는데요. 힐각이 안나오는데요. 즈구부적. 영방이 당연히 좋겠지? 어? 개꿀. 이제 보쓸을 안먹었냐고 물어봄. 힐각이 안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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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학년 대학생 6학년 아 뭐야 잠깐만 아니 미친 나 풍돌강타 이럴거면 왜 넣었는거야 쌍절곤 증신수양 정신수양 세상에 있는 정신수양은 다들 모아야된다 다 내꺼야 정신수양 이유가 과연 뭘까 다 내 물건을 다 해봐 디노카드 좀 더 나와야되는데 디노카드 좀 더 나와야되는데 다 달팽이를 떠올려 달팽이를 떠올려 달팽이를 기억해라 갖축일 병전지할까 병갈김 할까 이제 병갈김 했다가 전지 밑에 깔려서 꼴받는 일만 남았군 손절당한 뺨식물 안식 지금 보니까 정권수양이랑 정신수양이랑 크기도가 다르구나 별거 아닌데 신기하다 증시는 파란색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간식 쓸만한가 진정한 뺨식물 아 아 앗 굿 학습 학습이나 수집 또 쓸만할지도 두판 두판 필요없잖아 아닌가 필요한가 공격 카드 하나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공격 카드 아홉 장이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제거해도 딱히 이득 없을 것 같고 꼭 끌어든 책 꼭 끌어든 책 ㅋ 놓칼에 겁나 안 나오네 맞아도 되긴 한데 딸기 변실개척 진노 좀 주세요 왜이렇게 안나와 진노카드 기분이 좀 좋은 왓츠 낭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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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니 진노 카드 왜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야 진노 내놔. 나이스 쓰레기 게임. 진노 다 어디 갔는데 어디 가냐고. 어디 갔어. 아니? 에 뭐 피 깎이는 거보다는 피 차는 게 낫지. 진노 없으니까 너무 힘드네. 나이스 쓰레기 게임. 나이스 쓰레기 게임. 나이스 쓰레기 게임. 나이스 쓰레기 게임. 왜 안 나오냐고. 인연품 사기 신성 사기. 뭐가 더 밸류 오르지. 나이스 쓰레기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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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게임. Move. 때릴까 말까 말다 때릴까 휴 아니 베타 선지 오메가 오메가 뿜뿜 빵 아니 어떻게 진노가 한장도 안뜨지 아니 뭐 진짜 하나가 안뜨냐고 버그인가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난 둘다 둘다 해줘 구독하면 광고 안나오니까 구독하는게 좀 더 뻔하지 않을까요 아님 말고 나 죽어 내가 죽는다구요 미미노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고를 안볼수가 있다고 또 는 건 내 녀석이다 부정 뭐야 무적격 바로 일하는 부족 걸 살려주셨군요 골칫거리 저거 왜 선천이지 드래깅 무적 고고 무적 고고 고고 웹상절곤 뱅앵앵 아니 진노 진짜... 하나가 안나오는데... 아 진짜 버그 아냐? 뭐 하나가 안나와... 아무튼 버그인... 아니 진짜 진노 하나도 안되는데... 버그 아냐? 버그는 대부분입니다... 짜당... 그래도 밀집없는 디펙트보단 진노없는 워처가 낫죠? 아닌거 같은데... 밀집없는 디펙트가 나을거 같은데... 밖굶는 워처 밥굶는 워처 자 이 워트 워처 어? 0코어 회피도약 히트다 워처는 문화가 기본 카드지만 디펙트는 조각범위 기본 카드가 아니고... 커턴의 저주도... 커턴의 저주도... 왜이렇게 잘 잡히지? 자 차라리 오메가만 준대 많으면 이길 듯 아니 왜 의문의 오메가 미션이 되어버렸지 알파 강화는 미친 어이 시니 오메가 각이다 아니 들어 왜 이래 목트로가 항상 그렇지 백딜이나 먹어라 아프지 매콤 오메가 봐앗느는 오메가 고맙습니다 맞죠 이거 뭐야 왜 센데 왜 세요 왜 세요 번지 빨리 번지가 먼저 나와야 돼 안 돼 일반 도망나 50 딜 발사 50 딜 발사 강화 빈빌드 worldwide 15 딜 발사 10 딜 발사 10 딜 발사 15 딜 발사 너무 쉬운 화를 안내도 정말 강하다 아니 근데 이거 오메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오메가 완전 갓카데네 아 진노 좀 줘 근데 진노는 안주고 추월은 주네 5회입니다 90 9 9 다들 알파를 좋아하는게 분명해 단 컷 화알파사기다 수리검 대결이 날까 영방이 날까 어차피 오메가 쓸거면 영방이 났겠지 괜찮다구? 그거 해지신청 해놨어요 새로 녹음하려고 근데 아직도 과로시가 알파 재구성 이런거 욕하는 이유는 혼자서만 불깔려고 그런겁니다 착한 슬리니들은 속지마세요 착한 슬리니 근데 아직도 재녹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좋아 벌써 탈민첩이야 민첩 받아 이거 베타베타 하면 안될것 같고 손자를 두고 써야겠네 손손 손손 허벅손손 포켓몬트 이름 대충 즈음 모래성 2당 영방 빼야되나? 오메가 빨리 잡히면 별 문제 없을텐데 공허치워 오메가 오메가 이제 이제왔었으냐 그래도 잡을 수 있을거 같은데 앟 앟 아 민첩이 워낙 높았어 갈만하네 아트 비트 오메가가 살렸다 역시 오메가 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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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배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